랍스타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낚싯대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식은정 먹겠습니다. 얼마나 잘들어. 탁 탁 탁 하면서 다 다룬는데 지한아 오늘 얼마큼 잡을 예정이에요?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네?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건 아니지. 이거 하지마. 네! 지금 니가 모든 팀을 다해 봐. 아 아니. 모든 팀이 다해 봐. 진짜? 무슨 팀이야? 진짜?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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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아직 키지마. 내가 혼자. 하자. 하자. 끼는 거 맞아.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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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잡이 올라서 그냥 빼고 있었는데 정맛이 죽겼대 수덕 소리가 났대 그냥 수덕 봐봐요 수덕 팍 엄청 크는데? 쉽게 땡기는 거 보니까 잘 안 돼 아니 진짜 완전 이렇게 됐어 안 큰 애 같은데? 융금 야 비곤 융금이 1등 아니야? 엄마 빼요 시안아 저기도 엄청 큰데 어디로 갔어 시안아 와 들 때 확실히 올라오는 게 달라 시안아 오늘 얼마큼 잡을 예정이에요? 자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어? 시안이 두 개죠 11, 10, 8, 9 또, ages 5, 11, 10 점검 круг 가벼운 거에요 가벼운 거에요 가벼운 거에요